요리는 옛날 이야기도 봐봐요 상쾌 상쾌 나의 사람 알죠? 특별히 작년, 어저께도 괜찮은데 오늘 그래라 한 거도 없어 언제까지 이따 그니까서 살았는지 아, 다 자식했다 잘 나왔네 아유 뭐야, 뭐해한다면서? 아,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아, 이거 할 땐 모르지마 여기, 여기 개고구 하나 주세요 아, 이거 좀 끓으면 돼 여기 닭 속에는 고기가, 쌀이 안 들어있다, 이제? 그러죠, 그러죠 맛있어, 먹어줘 끓여 갖고 왔어? 아까 불 한번 해주쇼 다 왔어 두 번째 줄게요 좋은 집 끓이는 많이 해야 돼 아니, 오늘 좀 재밌어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집 끓이를 많이 해야 돼 정북이 없으면 세상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여기가 어디죠? 정북이, 정북이 정북이, 정북이 정북이, 정북이 상호가 어디 돼요? 상호가 어디 돼요? 상호가 350개인가요? 상호가 어디에 어디라고? 정북이 여기서 제일 맛있게 달하는 음식이 뭐예요?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로 해가지고 백수 참 특이하네요 칵파를 넣는데 여기는 누룽지로 하니까 고소하고 그럴 거 같아요 이게 잘 알려지면 맛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어울려요 너무 좋네요 주님 칵파를 가스도 간죽한 거 떼라 그러지 않는데 이 그가 이따가 이따가 인테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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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힘들어 오디오도 좀 잡았나? 말도 조심해 새깨를 집어넣고 새깨를 집어넣고 새깨를 집어넣고 자기는 주인이 나와야지 지나가면 비도 묻지 말고 애들 온다면 광고비 들어가면 돈 많이 들어요 새깨를 우리가 술 한잔 먹으면서 지금 기본댓게 그러지 내가 이거 광고 노인도 찍혀 있는데 이거 이제 전국에 SNS에 꼭 다 파져볼거에요 이제 장소 없어 그냥 여기 맛집으로 우리 여기 미역소리라고 다 손님 다 못받으면 못받아 지금 받고싶어서 고생만 하네 사장님이 잘하시네 비상대기만 지켜놓고 이 분이 면성분들만 있으면 면성분들만 있으면 면성분들이 어디래 그러네 미녀들만 안쓰죠 여자라고 해 얼굴이 좀 미녀 간별 써요 홍보되신다면서요 설탕했어요 네 이거 하고싶었어 누가 이거 황칠 뭐이죠 이게? 성칠 옷보다 더 좋은거에요 이게 국물이 몸에 좋아요 고춧가루 욕자로 경고는 사장님이 어디에 이거 두번 한번 가볼께요 이게 부담받기 때문에 아니죠 형님 너 이야기 안했어 오라고 안와 와아 아하... 와.. 오.. 뭐야!! 아.. 하하하하하 닭고기가 훨씬 더 맛있어 여기 하순이 없어야 되니까 아니 아니 우리 술은 송가인주 나는 술 마질라 왔을께 제목이 송가인주를 한달 하셨습니다 송가인주를 한달 했습니다 손가이 인구가 있었어요 그 위에서 그냥 뚫렸네요 자꾸면 되네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추우는 안에서 후추를 하면 안을 좋아해요